SK바이오사이언스 코스피 입성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청약 열기에 더해 유통 물량까지 적어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형성된 뒤 상한가로 직행하는 이른바 따상에 성공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김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모주 청약 시장에 새로운 역사를 쓴 SK바이오사이언스. 종전 최고 기록인 카카오게임즈를 훌쩍 넘는 63조 원의 증거금을 끌어모았습니다. 이 같은 청약 열기에 증권가에서는 따상에 대한 가능성을 넘어 따상상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치의 증거금을 끌어모으며 흥행몰이에 성공한 데다 시장에 풀리는 유통 주식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 당일 유통가능 주식수는 890만 주, 전체 상장 주식수의 11.63%에 불과합니다. 이는 상장 이후 3거리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SK바이오판보다 적은 물량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상장 당일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기대돼 증권가에서는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공모가는 6만 5천 원으로 따상에 성공하면 주가는 16만 9천 원으로 치솟고 공모가 대비 수익률은 160%에 달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